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놓아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스더서 7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만의 음모가 역전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서 하만은 굉장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모르드게를 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왕 앞에 자신의 공적을 인정을 받고 이 영모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한 것을 역대 일기를 통해 왕이 깨닫게 되고 그를 존귀하게 그렇게 높이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 맞다면 이제 하만은 그에게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 가운데 왕후 에스더가 초대한 그 잔치에 하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위험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만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하만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 왕은 이전에도 두 번 물어봤지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원을 묻는 왕에게 에스더는 이제 대답합니다 정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길 원한다면 나와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누가 이 민족과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가라고 묻게 되자 하만이 그렇게 했다고 에스더가 지목을 하게 됩니다 왕은 머리끝까지 진노가 차올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직감적으로 이제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서 그 생명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장면을 다시 이 왕이 자리로 돌아와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 에스더를 하만이 강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 상황을 보는 신하들은 왕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하만의 얼굴을 감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던 교수대에 자신이 달림으로써 본인의 그 악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루어집니다 하만과 같이 그들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진 힘과 권력은 누가 봐도 대단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 그 나라의 이인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휘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감을 찾고 왕이 인정해줄 존귀한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그 자만 가운데서 이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나뿐이니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다르게 모르드게를 준비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왕 앞에 총애를 받게 함으로써 그의 자리를 위태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왕의 총애를 받게 하고 왕비가 되게 하셔서 왕우가 되게 하셔서 이 유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10편 2편 2절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힘을 합치고 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편 2편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들이 놀라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막대한 힘도 어떤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과 그의 보호와 힘을 입는 주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정을 주는 평안을 주는 방법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10편 2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우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유다 민족은 하만의 악한 계획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만은 처단되었고 하만이 처단된 이후로 새로운 조서가 내려져서 이 왕국에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되려 그날의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패배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을 다시 가져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모르드게의 지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에스더의 지략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만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를 비참한 말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